고창 선우사가 유튜브와 방송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김창옥 교수를 초청해 특별강연회를 열었습니다. 지난 10일 행복하게 사는 삶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린 특강회는 주지 경호스님을 비롯해 윤준병 국회의원, 지역주민 등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김창옥 교수는 부부와 남녀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소통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호응을 얻었으며 가수 남궁옥분, 한담이 등이 식전 무대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. 선우사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산사를 방문한 시민에게 추억과 감동을 선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